더 쉽게 얘기하면 약간 극능 스타일이잖아요. 열받게 하고, 정말 한 대 쥐어박고 싶게 만드는 그런 걸 제가 많이 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진짜로 저를 한 번을, 이거는 거의 한 번 맵맵 맞을 만한 일인데, 저희 아버지를 한 번 안 때려줬어요.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노래 부르는 걸 그냥 워낙 좋아했어요. 항상 초등학교때도 선생님들이 수업시간에 날씨 좋고 그러면, 선생님 뭐 재밌는 얘기해 주세요. 선생님 졸려요. 그러면 우리 요하린 나와서 노래 한 번 해봐? 그런 거 있잖아요. 오락부장?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체육부장, 오락부장. 나도 오락부장 했었는데. 꿈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 사람들 앞에서 웃음을 주고 이런 것들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야, 그게 아니라. 이러면서, 그 이제 어떤 간절한 마음에. 야 너,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된다. 내가 왜 이렇게 잘해주냐고 그러냐면서도 한 거예요. 이 친구 초등학교 4학년 막 이런 나이예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막 이랬으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이 그거를 감당하고 담아두기에는 너무. 이거는 이 아이한테는 진짜로 아침 막 그런 막장 드라마 같은 데 나오는 일이 우리 형한테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얘가 너무 마음이 어려웠던 거야. 그 해 여름방학에. 그래서 왠지 이상했어요. 행동이 어색하고. 어색했어요. 늘 매년 여름, 겨울 만났던 그 아이가 아니라 그 해 여름방학 이 아이가 표정이 어두웠어. 너무 착해지고. 표정이 어두웠어. 진짜 저의 깐죽을 뛰어넘는 친구거든요. 근데 그리고 저희들이 수영장을 줘요. 아침 수영장 열때 가가지고. 폐장할 때까지 계속 있었는데. 나 넌 너무 신난다. 막 수영하고 있잖아요. 얘 어디갔지 보잖아. 저쪽에 앉아라 이렇게 놀아. 나를 바라보고 있어.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표정이 뭔지 알아요? 뭐가 그렇게 좋네. 이 바보야. 이 표정이야. 야 이 바보야. 네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지금. 수영장에서 놀고 싶어. 이런 표정이야. 이제 생각하니까. 그렇게 촉촉한 놀고. 너는 수영할 때가 아니야. 밥을 막. 너무 맛있잖아요. 또 외숙모가 음식을 잘하잖아. 막 먹잖아. 밥 먹다가. 넌 안 먹어보면 개가 이렇게. 그게. 그게 맛있지. 뭐 이런거야 정말. 촉촉하게. 그에 이제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마지막 이제 제가 시골로 돌아가게 전날. 자는데. 내가 계속 정말 이거. 하. 잡을. 형아 이제 앉아. 어떡해. 나는 또 내 마음속에는. 나 내일 간다고 얘가. 속상하니까. 아쉬워서. 그래서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된. 어느 시점. 중학교 2학년. 폭탄. 대처 보셨잖아요. 중2 때. 저도 맞아가지고. 저도 화나고. 저도 짜증나고. 나름대로 있는데. 엄마가. 너무 내 표현을 안 들어주고. 막. 와다다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막. 대판 했어요. 근데 엄마가 이 안 듣겠으니까. 너는 오늘. 아빠도 막. 일찍 오라고 해. 부르고. 그래서 막 아빠도 하고. 내가 너무 화나가지고. 막 대판 싸우다가. 확. 내가 터진 거야. 아유. 진짜 이렇게 하면서. 어. 나. 데려와서 키우네. 해서 이러는 거지. 어. 엄마 아빠가 나 안 낳아서. 어. 이런 식인 거지. 정말 나를 싸가지 없겠다. 싸가지 없어 했어요. 근데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우리 이런 반에 나와야 돼. 어디 싸가지 없이. 이러면서 엄마가 정말. 옆에 있는 요걸로 막. 빼야돼. 근데. 그렇지. 평상시 같으면 그렇게 해야되는데. 그. 강인에 또 무서웠던 엄마가. 갑자기 정말. 멈춰있더니. 털썩 주저앉으시는 거야. 그 심정 이해가 갈 것 같아. 와. 진짜. 그 작은 방안이었거든요. 응. 그 방안에 이 정막이 흐르는데. 어머니 털썩 주저앉고. 아. 저희 아버지가 뒤에 앉아있죠. 저희 아버지는. 막. 아이 그만해 그만해 하고 계셨단 말이야.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그때. 저희 아버지가 눈물 흐르시면 못봤거든요. 우시는 거야. 와. 그. 제 마음속에는 일단. 야 이거 진짜였구나. 이 모든 게 진짜였어. 야. 그날. 그날이죠. 음. 음. 어떤 배신감이 들었냐면. 왜 이런 거를 나한테 말 안하고. 숨겼지에 대한. 음. 그치. 막 머릿속으로 계속 그런 생각. 음. 지난 명절에도. 다 모였는데. 내가 잠깐 화장실 갔다 왔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어. 어. 그게 아니겠구나. 막 얘기하다가 딱 멈춘 거 같아. 그런 통성을 쓰는구나. 어. 진짜 그거 아닌데 내가 다. 그렇죠. 그게 아닌데. 아 그때 그래서 그랬었나라는. 막 역추적하고 막. 역추적하고 막. 거꾸로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진짜 사랑인데. 다 나는 동정심. 아. 막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해. 막 20일 동안 있는데. 음. 아 나 불쌍한 애여서 이렇게 거둬줬구나. 아. 막 이런 것. 이 모든 게. 음. 너무 화가 나고. 그리고 막. 그 나이 때. 그 생각할 수 있는. 좁잖아요. 아직까지. 프로임 안에 갇혀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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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사실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살아오면서. 뭐 대단히 어떤. 힘든 일을 겪지 않으면. 그런 마음이 생기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와 이거 되게 비참한 마음이란 게 이런 거구나. 그렇게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수년 동안. 중학교 2학년 때 수년 동안을. 계속 그 막. 이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분노. 원망. 그리고 이 화나는 거를. 자꾸 이게. 저희 부모님한테 나쁘게 흘러가죠. 우리 엄마 아빠도 막. 그래도 편한 게 엄마 아빠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다 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할 수밖에 없지. 엄마 아빠도 좀 힘들어 봐야 돼. 이렇게 이렇게 내가 고통스러운 걸 알아봐야 돼. 막 이런 식으로 흘러가니까. 아우. 저희 부모님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이미 저는. 그 중학교 2학년 때. 저에 입양된. 그 사실 이후로. 제 안에 있었던. 분노 원망 이런 거는. 뭐. 뭐. 한 수년 내에. 다 쏟아내고. 다 쏟아내기도 하고. 어머니가. 새벽마다. 저를 왜 눈물로 기도한. 그 기도 소리. 음. 그 기도 소리가. 참 신기하게. 이게 무슨. 연고처럼. 음. 제 상처를 이렇게. 계속 발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로. 이렇게. 내 친구들처럼. 자기가. 본인이 늘. 제 보편적으로. 배 아파서 낳은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저한테 들었어요. 쉽지 않죠. 네. 이렇게. 내가 엄마. 새벽기도 못해요. 네. 내가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막. 진짜 막대하는데. 이런 나를. 진짜 포기하지 않고. 저렇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음. 맞다.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네. 근데 그 새벽마다. 기도 소리가. 단 한 번도. 뭐. 어머니의 건강을 위한. 또 아빠를 위한. 그런게 아니라. 없어요. 오로지 저를 위한. 요한이. 요한이 살려주세요. 요한이 다시 한번. 그러니까 그. 제가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 엄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엄마구나. 응. 그. 이제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냐면. 저도 이제 제가 아이를 3명을 낳아서 키우거든요. 맞아. 못해요. 지금 우리 고민하고. 걱정하고. 지금 방황하고 있는. 그. 우리 친구. 부모. 곁에 있는 부모님이.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품고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건 뭐. 어떤 설명이 필요 없어. 제가 왜냐면. 아이들을 제가. 제가 그냥. 낳아서 키워보는데. 그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원동력이. 그러니까. 단순히 저와 이제 뭐. 비슷한 상황 안에. 여러 가지 마음 안에. 해결되지 않은 갈등의 마음들이 있겠지만.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이 된 거예요. 네. 진짜 사랑. 네.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유일한 나의 엄마 아빠가 된 거고.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뭔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사실이. 부모님한테도 힘들 거고. 근데. 진짜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가족이 된 건. 어. 완벽한. 하나의. 정말. 아주 오래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부터 만들어진 계획이다. 아주 먼 옛날에. 네. 저는 그렇게 정말 말씀드리고. 어느 것까지 답냐면. 저희 어머니가 이제. 투석하지 전에. 심장이 기능을 못하니까. 이식 수술을 해야 된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가장. 그래도 지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다. 검사를 받자는 거예요. 지금 대기자가 많으니까. 가족들 한번 검사 받아보면. 남편분은 안 될 가능성이 많고. 아마 우리. 자녀분은. 아드님은 그래도. 가능성이 크다. 가능성이 크다. 모르니까요. 박사님이랑. 상담을 하고 나왔는데. 저희 아버지는 저희랑. 마음이 어떻겠어요. 해보라 말한데. 맞을 수가 없는데. 그 다음에 다시. 선생님을 만나러 갔는데. 선생님이. 결과를 보더니. 아유. 안타깝게. 일단. 아버님은 안 되시고. 역시. 우리 아드님의. 어머. 웬일이야. 아드님이. 정확히. 신장. DNA가 일치한다. 유전자가 일치한다. 아. 그럴 수가 있네. 조직이 완전히 일치한다. 이야.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게 제 말이요. 세상에. 그래서 제가 진짜. 나와가지고. 지금도 제가 얘기하면서. 막 몸에 소름대는데. 나와서 저희 아버지랑. 그냥 저희가 울었다니까요. 막 눈물이 났어. 죄송합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가족이야.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이제. 그렇게 말을 안 했다고 해도. 어. 아이가. 혹시나. 상처받을까봐. 부모님이. 그래서. 말을 안 하는거지. 그럼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정말 사랑하니까. 내가 어떻게 말을 해. 저는 아이들한테 공개를 했지만. 어릴 때. 얘기하면서. 얼마나 울었어요. 마음이 아프고. 내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애한테. 내가. 나는 너를 낳지 않아서. 어떻게 말을 해. 엄청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한씨. 박요한 목사님. 부모님도. 그런 심정이었을 거고. 혹시 이제. 비슷한. 경우가 있다면. 그분도. 분명히 그런거에요. 당연하죠. 부모님이.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이 새끼한테. 이 자식한테. 어떻게. 내가 못 낳았다고. 어떻게. 그런거. 그 새끼가. 자녀의 새끼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새끼. 힘든 삶을 사셨던 분이고. 근데 제가 만났어요. 만났는데. 뭐가. 그렇게 저는. 만나고 난 것에. 참. 좋았냐면. 그냥. 이분의. 인생이 너무. 불쌍했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게 헤아려지는거에요. 많이 컸네. 그러니까 맞아. 잘한거야. 헤아려진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뭐. 그전에 있었던. 웃긴 생각들. 이런게 다 없어지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그. 죄책감으로. 막. 저것이. 미안해. 미안해. 너무 미안해. 막. 하시는데. 거기서. 맞아. 나한테 미안해. 내가 미안해. 나 이렇게 잘 자랐는데. 그리고. 오히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그런 생각 하시지 말라고. 이제 앞으로 행복하셨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 그게. 근데 이 마음이 사실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지만. 우리 엄마가. 아. 나를 이렇게 만든거야. 어릴 때부터 계속 이렇게. 이렇게. 우리 엄마가 그 사랑으로 나를 이렇게 단단하게 만든거. 네. 그 사랑의 힘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자란거. 그러니까 제 몸도 건강했지만 마음이 건강해졌어. 철이 들었네. 철이 들었어. 어. 그러니까 오히려. 신생모 분의 인생까지도 내가 이렇게 되고. 그리고 나중엔 더. 한 걸음 걸어서 제가 놀랐던게. 제가 엄마를 용서했대니까. 음. 제가. 이런 이야기가 엄마한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엄마를 용서해요. 아. 그러니까 그. 그 말 한마디에. 나중에 말씀하시더라고. 그 말 한마디에. 어머니가. 이게. 뭐. 지병에 따른건 없으셨는데. 항상. 있었겠죠. 명치 끝에. 맺혀있는. 꽉 막 커가지고. 소화불량처럼. 그 죄책병. 계속 약 드시고. 근데 그게. 사실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었던거. 맞아요. 제가 그 얘기를 딱 한순간. 이게 정말. 어. 다 나으셨대요. 한순간 이렇게 쫙 내려가셨대요. 그래서. 야. 내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결국 그것도. 나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사랑으로 키워주신. 우리 엄마 아빠의 사랑. 한가지 더. 뭘 말씀드리시냐면.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도. 자주는 못 보지만. 한 번씩. 저희. 이제. 친생모 분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집에도 놀러가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얼마나 또. 뭐. 그. 평생 동안. 늘 생각만 하시다가. 맛있는 것도 해주고 싶고. 막 해주고 싶고. 그러시겠죠. 그러시겠죠. 근데. 좀 불편해. 이해할 것 같아. 너무 좋아. 다 좋고. 음식도 맛있고. 다 좋아. 근데. 잠깐 가가지고. 한 반나절 있는 거 괜찮아. 그치.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 우리가 놀러가잖아요. 뭐. 어디 진짜. 리조트나 이런 데 놀러가. 뭐. 잠깐 있거나. 하루나 이틀 이런 거는 되게 좋아. 잠깐 좋지. 근데 거기서 만약에. 진짜. 계속 있으라 그러면은.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거야. 그렇죠. 나 근데 지금. 박유한씨. 이 말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좋아요. 나 엄마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이들의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이 마음. 이 말이 너무 좋다는. 오히려. 너무 멋있다. 하면서도. 거기 있으면서도. 다 좋아. 응. 막. 음식도 맛있고. 집에 있는 것도 편안하고. 다 좋은데. 자꾸 집에 가고 싶어. 뭔지 알아요? 응. 빨리 가서. 어. 우리 집에 가고 싶어. 만약에. 우리 엄마가 진짜 계셨으면. 응. 더 그랬을 거야. 그건 단순히 뭐. 뭐. 의리나. 뭐. 우리 엄마한테 내가 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엄마가 더 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응. 그런 마음들이 진짜 있더라고요. 응. 진짜. 아. 정말 이 방송 들으면서. 응. 이 방송 보면서. 우리 엄마들이. 많은 위로가 되. 아. 우리 엄마는. 응. 응. 우리 엄마는 저한테. 응. 그냥. 저는 이제. 제가. 뭐. 이제. 목사라는 또 직업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응. 응. 그. 그. 저한테 그. 복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복음의 가장 중심인. 응. 예수님께서. 저 때문에 오셔서. 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은혜 때문에 제가 살아있는. 응.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응. 이 복음이라는 게 있는데. 응. 저는. 저는. 저희 엄마가. 그러니까. 저를 살리시려고. 진짜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명 다해서. 응. 저를 정말. 품어 주셨고. 생명 다해서. 제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저를 위해. 정말 모든 걸 헌신해 주셨고. 그리고. 생명 다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는. 어머니의 목숨과 저를. 진짜. 제 인생에 바꿨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저는 뭐. 언제든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생각하면. 참. 아들 때문에. 너무 고생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엄마가. 정말. 그 아들에게. 쏟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있다. 그것도 참 신기해요. 저희 어머니는. 그. 결혼 전에는. 신앙이 없으셨거든요. 결혼 이후에 이제. 믿게 되신거에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회사. 퇴근을 하시고. 집에 딱. 들어오셨는데. 초저녁. 약간 이제. 어슴풀에. 어둠이 깔릴 무렵에. 식사를 일찍 하시고. 모에 홀린 것처럼. 입술에서 갑자기. 이런 기도가 나왔대요. 하나님. 나중에. 우리 아들은. 목사님들께 해주세요. 어. 깜짝 놀린거야. 그냥. 본인이 해놓고. 해놓고. 헛소리처럼 나온거야. 그 아들이 있었어요. 그때. 아니. 요한씨. 아니. 어머니 결혼 전에. 아. 결혼 전에. 어머니 결혼 전에. 잠깐. 아. CCM 가수. 사실 제가. CCM 가수를. 처음부터 한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노래 부르는걸 워낙 좋아했고. 음. 군대 전역한 이후에. 제가 좀. 대중음악을 하고 싶어서. JYP의 어떤. 연습생이었다는 소문이. 아.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JYP의. 제가 이제. 최종 오디션을 합격하고. 연습생을 이제. 할거냐 말거냐. 이 와중에. 제가 이제. 안 하게 된거죠. 정확한거는. 아. 그때 옆에 있었던 애들이. 그럼요. 아니. 제가. 어떤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정지훈씨. B. B. B가 그때. 1집을 데뷔하려고. 마룻바닥에서 춤을 추고 있다가. 진짜요. 그때 저를 오디션. 최종 하신 프로듀서가. 방시혁씨에요. BTS의 방시혁씨. 그분이 저를. 이제. 최종 3차 합격. 미팅을 하려고. 제가 JYP 사무실으로 간거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들어갔더니. 누가 나오더니. 어.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저한테 믹스커피를 타줬어요. 어. 그분이 B에요. 저는 B가 타주신 커피를. 네. 어머나. 커피를 드신 분이네. 근데 그분은 절대 나쁜 남자가 아니었어요. 네.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정말 기력지도 너무. 어. 마룻바닥에서 춤 연습하다가 땀을 쫙 흘리면서. 이제 저희 그 이산님 나오실거라고. 그랬던 기억이 있죠. 근데 제가 시작하게 된. 제일 중요한 결정적인 게기도. 저희. 엄마. 어머니 때문에. 우리 엄마가 사실은 제가. 오디션 보고 막 이런거 할 때. 네. 떨어지길. 혹시. 떨어지길까진 아닌데. 저러다가 제가 혹시나 막. 뭐. 연습생 들어. 기획사들하고. 저 가수 되면 어떡하지. 왜 걱정했냐면. 저희 엄마가 저를 얼마나 제일 잘 알잖아요. 뿔 속까지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완전히 세상 속에 완전히 깊이 들어갈텐데. 노는거 좋아하고. 친구들 좋아하고. 진짜 감사한거는 저는 술은 못 먹어요. 아. 다행이다. 음주감호중에서. 네. 술까지. 저희 어머니 말씀이 뭐냐면. 너는 술 먹었으면 아마 죽었을지도 몰라. 술까지 먹었으면. 그 정도로. 음. 먹었지만. 얘가 이 세상 속에 돌아가면. 완전히 하나님도 이제는 멀어질 것 같아요. 교회도 안 나갈 것 같아요. 막 이런 걱정 때문에. 내심 고민을 하고 계시다가. 엄마가 아들 하나 키우면서. 정말 여러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셨네. 그때 엄마가 항상 같이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뭔가 그 신중한 결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그 와중에 제가. 그 기대라는 찬양을 보렀던. 워킹이라는 팀. 그 팀을 만나게 되고. 엄마가 오히려. 야. 너 이거 했으면 좋겠다. 이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응. 근데. 제가 그 나이까지 살면서. 엄마가 이렇게. 응. 뭔가 내가 하는 것 때문에. 좋아한 적이 거의 처음이었어. 어떡하면. 저 뭐. 기획사 뭐. 오디션. 합격 같은 거 많이 했을 때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 엄마가. 야. 찬양하는. 거기 찬양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너 노래도 하지만. 찬양 얼마나 좋아. 엄마 그거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야. 나 처음으로 효도 한번 해보자. 사실 그 마음이었어요. 제가 대단히 뭐. 찬양을 불러야지. 걸어복한 마음은 아니라. 아. 그런데 그 모든 것도 다. 계획이었던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제가. 제가 하려고. 뭐. 계획한 게 아니라. 네. 이제. 그 사랑을 제가. 저희. 부모님의. 진짜. 당신들의 인생을 돌보지 않고. 저를 위해 모든 걸 흘려보면서.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 사랑을 받으면서. 제가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진짜. 그. 사랑이 위대하다는 게. 그 사랑이 필요한 친구들이 보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말로 너무나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사랑 받고. 나 혼자만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가 아니라. 그런 사람도 많은데. 네. 그런데. 그래서 우리 입양가족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우리. 입양가족들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입양통. 사랑통. 왜 하겠어요. 그 사랑이 더 의미있게 흘러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랑을 제가 받으면서 자라서. 이제는 어떤 친구들이 보였냐면. 모든 친구들이 다 입양될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설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자꾸 보이고. 그 아이들한테 자꾸 뭔가 마음에. 항상 찜찜하고. 빚진 마음. 나는 그래도 입양되어서 이렇게 잘 컸는데. 쟤네들 어떡하지. 그 와중에. 보호종료 아동들이. 퇴소를 준비하면서 캠프를 했어요. 수련회를.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아이들 만나러 갔는데. 걔네들 생각이 계속 나는 거야. 걔네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걔네들한테는. 형제들도 없고. 가족들도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근데 갑자기 마음속에. 네가 형제가 대주면 되잖아. 네가 친구가 대주면 되잖아. 이런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지. 라는 마음이 드는데. 어떤 용기가 생기냐면. 내가 교회를 시작해야 되겠다. 이 교회를 시작해서. 어떤 분들이 올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 보내주실 거야. 그래서 한 분 한 분. 함께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자. 우리가 가족이 되어주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아이들의 가정같은 울타리가 되어주자.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정말.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름도. 프렌즈 교회. 아 그래요? 프렌즈 교회. 네. 그 시설 퇴소 아이들을 위한. 아이들. 보호종류 아동들이랑. 지금 너무 감사하게. 이제. 또 친하게. 지내는. 연결되어 있는. 보육원 원장님을 통해서. 그 아이들과 좀. 만날 수 있는. 좀. 접점이 생길 것 같고. 네. 퇴소한 아이들끼리 또 서로 이렇게. 네트워크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이 지금 한 30여 명도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좀 지속적으로. 이 아이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네. 보니까. 옆에서. 든든하게 정말. 진심으로. 한. 곁을 지켜주는 어른들이 필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들의 어른이 되어주고. 그리고. 더. 뭔가 정말. 특별한 마음이 있는. 또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저는 이 아이들의 멘토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아. 멘토가 필요하고. 어떤 걸. 문제를 같이 고민해 줄 수 있는. 네. 그 역할을 저희. 프렌즈 교회가. 좀 브릿지 같은 역할을. 네네. 그 위치는 어디에요? 설의 마을에 있습니다. 아. 설의 마을에. 설의 마을 프렌즈 교회.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어. 우리 여러분들 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가웠고. 뭐. 우리 입양 가족 분들도 함께 보실 테고. 아니면. 혹 입양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많이 보실 테고. 저는. 그런. 좀. 한정되어 있는 우리만의. 뭐. 이런 잔치. 우리만의. 이 시간이 아니라. 더 많은 분들이. 이 콘텐츠를 통해서. 야. 입양이라는 건. 나도 할 수 있구나. 어. 그리고 입양이라는 건. 너무 의미가 있는 일이구나. 어. 입양이라는 걸 통해서. 한 인생이. 이렇게 너무나. 어. 아름답게. 또. 소중한. 인생으로 자란할 수 있구나. 그거는. 나중에. 엄청나게. 저만 보더라도. 아름다운 가지들을 이렇게 쳐 나가더라고요. 맞아요. 아름다운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 귀한. 행복한 일에. 같이 좀. 동참해 주시기를 또 바라고. 또. 저희들이 언제든지 또. 여러분들. 도움이 필요하실 때. 늘 함께하니까. 네. 우리 안에 이런 좀. 끈끈한. 그런 만남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